은혜로운 창의였습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정은세계의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삶을 삽시다. 이대로 말씀 가지고 오직의 삶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대선 후보들도 이 부분의 공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경제, 사회구조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차, 전기가 개발이 되었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발명되었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혁신은 기능과 정보, 기능과 정보가 결합해서 기계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지적 능력을 부여하는 기능, 정보, 기술이 발명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최근에 바둑 대결로 잘 알려진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이렇게 사람이 해오던 모든 일들을 대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당장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문제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갈수록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동일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이제 각 당 대표들이 후보, 대통령 후보들이 오직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오직입니까? 오직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오직, 오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일심 전임 지속으로 사나 깨나 어딜 가나. 그런데 우리는 오직의 대상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삶,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영적으로 해성하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오직의 삶을 살아요. 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예수님의 십작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같이 그렇게 5대 사건을 봅니다.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을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대해서 커튼을 일부 조금 열어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그렇게 잠깐 맛을 보게 한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되 당당하게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동기부위를 주신 것이 영계자 성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 어떤 상황과 행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일참 전 지속으로 참명사명 사명인 줄 알고 완성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진회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이들이 제대로 나를 누군지 알았구나라고 확신한 이후에 한 8일쯤 지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 사벼부학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이런 제자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새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그 용모와 이 용모 이 모습이 변화가 확 되었어요. 그 옷이 희어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이 그렇게 잠시 드러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변화됐다라는 말보다는 변화된 거라는 말보다는 하늘에 계실 때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 자체입니다. 빌리포 2장 6기를 보면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 육신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 장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모두 다 멸망길로 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일단 오셔야만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을 아무리 보내고 메시지 전에 다 죽여버리고 듣질 않아. 그래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옷을 입고 일단 와야 인간의 눈에 보이니까 인간과 인간을 설득시 이해시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를 읽힌 인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그 메시야가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내가 이 율법 속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인물인 그리스도인 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엘리야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본문 35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택함을 받은 자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이 인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야여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참된 성리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길이 그 고통스럽고 정말 치욕적인 십자가의 그 길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발걸음으로 인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성으로 마귀는 모든 군세 다 잃어버리고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지낸 순간에 완전히 박살나고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되었던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빌리포 3장 20절로 21절로 보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처럼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를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밝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아웅다웅하면서 돈 몇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중리 산이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별로 입고 살지만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땅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처럼 변형되신다. 따라서 예수의 영광 내 영광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 우리도 맡긴 직분 따라서 직분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갈등도 납니다. 창피하게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시간도 물질도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의 제자예요. 그 허비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광이에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유명한 신학자 씨에스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기력해졌습니다. 천국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해서 생각이 중기됐어요. 어느 순간 21세기에 이 4차원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이니 지금 유럽의 그리스찬들을요 반 이상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찬이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기되어 버렸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지역 안 믿습니다. 중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요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초점 맞추고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덤으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들 말 한마디에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려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자는 세상 서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질 때문에 민거 때문에 잔기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상대방에 대한 무슨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 땅의 사람이 천국 기미권자는 그래 안 놀아요. 말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가치관에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아멘 무슨 시기 질투 시간 보냅니까 미움이 분노가 쌓여서 밤은 잠을 못 잡니까 그까짓 이따가 물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 분노가 납니까 여러분 아멘 또 막 하면 안 돼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차별 구별되어졌느냐 왜 우리가 이 좋은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놀러가지 않고 해외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하느냐 알아야지요 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왔어요 들로산으로 엄청나게 좋은 곳이 많은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재미가 다르기 때문에 기쁨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예배하는 것이 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더 말씀드리는 것이 힘이 나고 아멘 천국 소망을 둔 자들은 이렇게 취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같아서는 안됩니다 영계천 성도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자 했던 이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 붙잡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의 길을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영광입니다 30절입니다 문덕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 때 말할 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세설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의 주특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충동적인 말 같아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것이 자다가 횡설수술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32절에 밝히고 있어요 보니까 누구나 누구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문장이 좀 특이하죠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깊이 졸았는데 뭐가 눈에 와라게 비치니까 놀래가 눈 깨보니까 잠이 완전히 깼다 이 말이겠죠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과 영광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 이 자리를 떠나고 쉽지 않았어요 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야 예수님이 저렇게 변형되다니 사실 기독교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 있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신비하고 놀라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감탄할 일이 많이 생겨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과 이 핍박시대에 이런 고난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들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저는 개척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확신시켜 주면서 이 교회에서 영직인 무릎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체험을 하겠어요 성교단 청교지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아주 힘들 때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에요 신비주의 신비한 것이 우리 기독교에요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계속 신비로운 체험만 하고 싶다 신비로운 저런 현장에 머물러 있고 싶다 이게 큰 문제에요 여기 신비주의에요 뭔가 확 보여야 돼 기다 환상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보여야 돼 안보이면 재미없어 신비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말씀 말씀 중심으로 하면 지루해 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면 이상하게 별로 재미없다 그래요 싱거워 뭔가 느껴져야 돼 확 질러 확 자빠지고 기절하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병고침하고 이런 거 기적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요 그것도 하나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러는데 빠지는 사람들은요 가장 이 말씀 못 듣는 사람 특징이 옛날에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 들으러 말씀에 대한 말씀을 몰라요 뭔가 볼 그래서 불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되는 게 싱겁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죠 불교 오래 심취하다가 우상 앞에 부처 앞에 보면서 나무관세 보살 막 하다가 계속해서 예수를 영집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믿었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거든 예수 믿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기도 실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내가 뭔가 보여야 기도가 되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의자 빈 의자 갖다가 여기 예수님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신비주의 종교시학을 하는 사람들이 실감 못하는 그거예요 뭔가 무슬림처럼 천주교처럼 뭔가 굴리면서 뭔가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교회 오면 시끄럽게 막 하고 불교 천주교 졸만 조용합니까 분위기 좋아해 끝내줍니다 싹싹 울려요 뭐 이렇게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 인상 빡빡쓰는 목사만 새있어 이것은요 보금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문 36길에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신비한 광경도 사라지고 모세가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선자이기 때문에 선자를 대표하는 엘리아도 사라졌습니다 구약 예은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은의 사명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는 사라져야죠 실체가 왔는데 그리고 신비한 광경도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다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오직 예수만 된 사람들은 늘 입에서 고백이 신앙 고백이 간증이 안 떨어져요 늘 스스로 자기만 아는 신비를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가 다 있습니다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에 전진하라는 메시지에요 보금은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제자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현장 새롭게 보금받을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보금은 확산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멘 계속해서 무음을 더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보금의 능력이에요 이게 보금과 인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보금은 3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려와 현장을 향해 나갔어요 내려와서 현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귀신이 들려가 심한 격렬을 일으키고 있는 고통받는 아이에게 온 겁니다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 좀 살려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속수무책이라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 귀신을 못 쫓아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치유를 해 주십니다 사실 3제를 보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의 논란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한마디로 변화산의 영광이 현장의 영광으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사천 지휘교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 방향 맞추고 나아가고 정식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전도지휘교회 특강을 그렇게 남녀 전도회 임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메시지를 제가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름은 전도지휘교회 국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의 전도회가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그렇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도지휘교회의 역할을 현장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제가 주었습니다 사도연기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유형교회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 그렇게 사도연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지역에 교회당이 없을 때 사용했던 유형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주로 마게토니아 전략이었어요 마게토니아에 가서 자꾸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그런데 로마에서는 유형교회를 아셔서 전부 무형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세우면 핍박당하기 때문에 잡혀가기 때문에 무형교회 눈에 안 보여 그런 지휘교회를 전략을 썼어요 무형교회 지휘교회 전략 지금 우리는 무형 지휘교회 전략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사천지휘회를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형교회 전략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무형교회일수록 생명적 역동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가 과거에 교회당을 지역마다 세웠잖아요 지역마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 지역마다 다 지휘교회당을 세울 때처럼 그렇게 지휘교회 설립을 위해서 전도캠프를 했잖아요 전도캠프를 매치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설립회를 들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무형 지휘교회도 팀을 구성하잖아요 지역의 팀을 구성해서 그 다음 지역 분석을 하고 디대를 정해서 그 다음에 집중 전도캠프를 해서 지휘교회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교회 설립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휘교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지역에 지휘교회 당을 설립했던 것처럼 다 아시잖아요 지휘교회 당을 설립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전도 집중 캠프를 하고 사역자가 세워져서 그 다음에 디대를 정해서 캠프를 잘 해가지고 설립회를 들었죠 예배를 지휘교회 당 설립회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립회배들이 다 축제했죠 간증하고 포럼하고 전부가 다 모여서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축제했잖아요 똑같이 지속할 사역자와 조장 이제 둘만 하시면 돼요 지속할 사역자와 조장을 세우면서 축제의 장을 열 때 지속할 현장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육자가 전체 스케줄을 잡아 저기에 지휘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저 집에서 세워진다 저 사무소에서 세워진다 저 식당에서 세워진다 할 때는 그 지역의 교육자가 그 지역 조정을 다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디대가 정해지면 그 지휘교회가 다 지역에서 다 합해가지고 지휘교회 사역자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그 지역의 캠프를 집중 캠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휘교를 세우는데 이런 움직임을 생명적 약동이라고 해요 생명적 움직임 그런 역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현장에 지금 사람들하고 죽어가요 여러분 오늘 주부의 간증들 좀 보세요 간증 한번 읽어보시라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영혼 살리고 육신 살리고 생활 사람 가문을 살려내는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지금 여러분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성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치유하며 그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현장 처음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잔 뉴턴이 있잖아요 유명한 뉴턴 그 자서전에서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인생은 가급적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 가급적 피하려는 사람 한마디로 요나 형이에요 요나 형 안전하게 그냥 변화 싫고 안일하게 쉽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자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나 신경 쓰고 그냥 경제적인 안정이나 원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목적인 사람 그 첫째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달려가는 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산다는 말이죠 달려가는 목을 매달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겠어요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에 끌려가는 사람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냥 정신이 없이 가는데 부지라리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맹목적 삶을 사는 사람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이야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차원적인 목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하루살같이 살죠 그냥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대상은 인생은 창조주에게 자기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투자하여 오직 중소하는 사람이라고 뉴턴은 정리했어요 뉴턴은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 의해서 더 좋은 세상을 이루어간다 세 번째 사람 우리 영계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오직 예수께 올인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 올인 인생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올인 인생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모태시라는 교회를 다녔지만 올인 못했어요 올인 안 하니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가대 교사 다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다 제가 하나도 체험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안 해보고 할 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올인으로 시작해요 올인 완전히 올인했어요 완전히 올인 우선순위 모든 거 하나님의 막도인 직분 교회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전개하셨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올인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것 같고 바보 같은데 힘든 것 같던데 천만에 말해요 그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셔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신비로운 광경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이거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눈에는 예수만 보여요 우리 영계전 성도들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서 내 체험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 변화의 체험 내 때문에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 현장이 내 직장 현장이 내 산업 현장이 내 지역 현장이 내가 가는 현장이 변하는 처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크리스토의 참 제자 오직의 삶을 살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